어려운 인문학책 읽는 법,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의 대화편 정치가에서 아주 어려운 대목, 대각선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정치가는 누가 정치가로서 자격이 있고, 또 바람직한 정치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루는 대화편입니다. 대화편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치가는 인간 무리를 돌보고 양육하는 인물이다. 둘째, 정치가의 역할은 서로 다른 속성들을 연결하고 서로 묶는 일이다. 현대 독자들에게 낯선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내용 자체가 난해하진 않아요. 그 고비만 넘기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이해하기 어려운 한 고비는 266a부터 266b까지인데요. 이건 플라톤 전지 편집자인 스테파누스가 붙인 쪽 번호예요. 여기서 266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해당 쪽이고요. 그리고 ABCD 이런 것은 10줄씩 끄는 단락입니다. 단락 순서예요. 어려운 대목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가는 세상 모든 존재와 모든 일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정치가는 일단 무생물이 아닌 생물에 관여를 하고 특히 동물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수상동물보다는 육상동물, 육지에서 사는 동물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개별 생명체보다는 유순하게 무리를 짓고 사는 그런 동물 양육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사는 그러한 동물들 중에서 뿌리 없는 종에 관여를 합니다. 참 나누는 기준이 참 낯설기도 한데요. 달리 말하면 마지막 인간이 남을 때까지 인간과 관련이 가장 없는 것부터 가장 관련이 높은 공통성이 가장 많은 그러한 동물들로 차근차근 분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뿌리 없는 종 중에서 이종교배가 아닌 같은 종끼리 동종교배를 하는 종에 관여를 합니다. 점점 인간과 비슷한 그런 무리들만 남겠죠? 이렇게 계속 나누어 봤더니 마지막에 돼지와 인간무리가 이렇게 두 종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종후보인 둘, 두 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번역본을 참조하면서 해당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소크라테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의 스승인 그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무엇에 의해 나눌까요? 손님, 그것에 의해 테아이테토스와 자네까지도 의당 나눈 것이네. 테아이테토스는 기아하게 밝았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 이 젊은 소크라테스도 기아하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네들은 기아하게도 밝으니까 말이야. 젊은 소크라테스, 그건 무엇인데요? 그야 대각선이지. 다시금 대각선의 대각선이기도 하네. 젊은 소크라테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손님, 우리 인간의 부류가 지닌 성향은 본래 걷는 데 있어서 EPT의 근, EPT의 근인 대각선과 다르지 않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가? 같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게다가 나머지 부류의 성향은, 나머지 부류는 돼지예요. 그 돼지의 성향은 다시금 근과 관련해서 그게 본래 EPT의 제곱의 근, 근이라면 또한 우리의 대각선의 대각선이기도 하네. 젊은 소크라테스, 그야 물론이죠. 더구나 저도 선생님께서 밝히기를 바라는 것을 대충 이해하게 된 것 같군요. 그런데 여러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문과 그리고 원문, 영역본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대각선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근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맥락이죠. 근의 개념이 왜 나왔는지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대각선의 대각선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족보행을 하는 인간, 그리고 사족보행을 하는 돼지, 이 둘의 차이예요. 인간 속성과 관련된 수가 2고, 정확히는 루트 2예요. 2의 제곱근. 그리고 돼지의 속성과 관련된 수는 4입니다. 정확히는 4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2, 이 2와 4를 비교하면, 이족보행과 사족보행을 상징하는 이 두 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말한 것처럼 4는 2의 제곱근이 한 변인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한 변이 루트 2일 때, 여기가 루트 4가 되죠. 2가 되는 것이죠. 2는 단순한 자연수죠. 그것에 비해 2의 제곱근은 아주 규명되지 않은 오묘한 신비의 수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죠. 그렇지만 추후, 무리수 개념이 정립된 후에는 루트 기호로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돼지 무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또 쉽게 파악 가능한 존재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은 참 복잡, 미묘하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로 가득 찬 존재, 그 맥락을 알고 나면,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퍼즐처럼 다 짜맞춰집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을 의역해보았습니다. 젊은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러면, 돼지와 인간무리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루트 2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요? 인간은 본성상 두 발이 대각선을 이루며 걷지 않는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2의 제곱근이 돼야 할걸세.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면,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2의 제곱근이 되겠죠? 루트 2. 그런데 당시에는 무리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뭔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일세 라는 어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젊은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손님, 다른 무리인 돼지는 4족보행을 하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4의 제곱근일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의 제곱근에 해당한다네. 즉, 인간의 오묘한 숫자에서 돼지의 단순한 숫자인 4의 제곱근이 나오는 거지. 그렇군요. 저도 선생님께서 밝히고자 하는 것을 어려운 푸시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꼭지점 A, B, C, D로 이루어진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이 1인 작은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지죠? 그 작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대각선이 루트 2가 되는 것이에요. 무리수라는 신비한 수가 되죠. 그런데 이제 KLMN 이렇게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방금 대각선이었던 이거, 루트 2가 한 변이 되는 거잖아요? 방금 대각선이었던 루트 2가 정사각형의 한 변이 되죠. 그때의 대각선, 바로 루트 4, 2가 됩니다. 즉, 자연수라는 단순한 수 2가 되죠. 본문에는 없지만 가상으로 설명을 덧붙여 보면요. 2족보행을 하는 인간의 속성은 2의 제곱근처럼 파악하기가 어렵다네. 4족보행을 하는 돼지의 속성은 4의 제곱근, 자연수 2죠. 그것처럼 파악하기가 쉽다네. 이걸 알면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가는 모름지기 그렇게 다루기 어려운 신비한 인간무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라네. 플라톤의 학당 아카데미아 정문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지어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그렇게 구전됩니다. 정치가 편에 이 대목이 까다로운 이유는 그 시대에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무리수 개념 때문이에요. 무리수는 1, 2, 3, 4, 5, 6, 7, 8 같은 자연수, 그 자연수들의 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예요. 무리수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처음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그 대각선은 루트 2가 되죠. 대각선의 1이간 무리수인 루트 2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토대는 우주, 만물은 모두 비례원리로 구성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모든 직각삼각형에 또 적용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 수 역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x 역시 존재해야 하는 수인 거죠. 모순에 빠진 피타고라스는 비례 개념으로는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이 무리수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분명히 존재하는 수이지만 그것을 기존의 수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풀어서 제곱하여 자연수가 되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토는 이데아처럼 분명히 완전한 형상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는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수를 인간의 오묘하고 신비한 본성의 상징으로 본 것 같아요. 이족보행을 하는 인간이 그렇게 신비한 존재인 반면에 사족보행을 하는 돼지는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 있는 단순한 존재인 거죠. 정치가의 통치 대상인 인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가의 역할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역할 역시 어렵고 심오해지는 것이죠. 플라토는 시줄과 날줄이 필요한 직조술로 비유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왕도적 정치가의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용기와 절제는 각기 훌륭함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낯설게 들리겠지만 이 둘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해요. 용기는 절제를 미워하고 절제는 용기를 미워합니다. 민첩하고 용기 있다고 말하거나 침착하고 점잖다고 말하는 칭찬들 다 각각은 칭찬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서로 또 비난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습관상, 성향상 전마다 친근한 것에 끌리고 또 낯선 것을 다 싫어해요. 따라서 이러한 끊임없는 불일치가 모든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죠. 지나치게 절도만, 절제만 차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와 안정만 추구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들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또 지나치게 용감한 자들은 나라를 항상 전지상태로 몰아가죠. 따라서 왕도적 치술은 그 대립하는 것을 관할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성향들을 묻고 엮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 복잡 미묘한 통치 대상인 인간 그 인간을 파악하기 위한 상징으로 대각선을, 대각선과 무리수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